안녕하세요. 즐거운 토요일 저녁에 지가의 할머니한테 뚜디를 맞아서 온 전신이 아파갖고 우리 신랑이 뜨끈뜨끈한 라면 끓어왔습니다. 신랑이 끓인 게 원래 맛있어요. 그리고 제가 순대가 먹고 싶다 하니 우리 신랑이 이리 순대를 사가지고 왔어요. 그리고 제가 또 떡볶이도 사가지고 오라 했거든요. 연아 떡볶이 한번 들어보이소. 어디서 사온 떡볶이요? 무슨 떡볶인데? 떡볶이가 매콤한 게 제가 먹고 싶다 해서 매콤. 할머니 떡볶이. 할머니 떡볶이. 할머니 뭐? 할머니 뭐? 우리 할머니. 맛있게 보인다. 그쵸? 뜨끈뜨끈뜨끈뜨끈뜨끈한 우리 할머니 떡볶이. 자 한번 시식해 보이소. 여보 우연아. 우연아 너도 순대. 순대 먹을라고. 들어오나? 어서 우연히 들어왔다. 순대 먹을라고. 우연아. 자 우리 신랑이 끓여줄 라면이랑 할머니 떡볶이. 자 한 잔 걸쳐요. 자 쭉. 소주 맛은 어때요? 좋은데 이 맛은. 자 순대. 김치찌개랑 밥 무십니다. 아이고 이 날씨 춥은데 따시게 하고 다닐서 알았지예? 우리는 무게이예이 알았지예? 그 날씨 춥은데. 자. 감사합니다.